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휴전 합의를 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기우면서 일단은 휴전 합의가 결렬이 되었죠. 결렬이 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발 유로전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죠. 동결하기로 했고 그런데 동결을 하면서 돈풀기 부분은 단축을 시키겠다. 이런 또 소식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내 최고로 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또 나왔죠. 지금 보면 전부 다 악재 소식 한가득이죠. 악재 소식 한가득이다. 이런 소식으로 어제 상당히 주가가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렇게 크게 올랐던 주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크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는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아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가 지금 크게 또 내려왔죠. 내려온 부분을 보면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차의 실현을 좀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제 유가 부분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유가 부분 그리고 주가 흐름 두 개를 좀 연계해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또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악재 소식 한가득에 해외의 정신은 순거로 위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 지금 셀티련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셀티련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티련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 소식이 더 크게 지금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해 있는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나사 선물이 1.4% 정도 1.37% 하락을 하고 있고 S&P500이 1.09% 하락 중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저러한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독일 증시가 2.8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영국이 1.36% 하락 프랑스가 2.7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 요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요구 들어줄 때까지 공격하겠다. 빨리 요구 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한테 요구 들어줄 때까지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멈추면 들어주겠다. 이런 소리 하지마.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다는 거죠. 휴전 합의이 일단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쉽게 합의가 되기에는 좀 어렵겠죠. 계속해서 이런 회담이 몇 번도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휴전을 논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대행위를 계속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나토는 집단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킨 것은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이다. 라고 덧붙였고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휴전 문제가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죠. 그늘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돼서 논의했으나 러시아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나왔죠.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현재 벨라루스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측에 아주 명확한 제안을 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답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산부인과 병원을 폭격했다는 보도는 가짜 인수다. 라고 일축했다. 라고 하고 있죠. 러시아는 스스로 서방의 제재를 이겨낼 것이며 더는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즉각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촉구를 해왔으나 러시아는 군사인동 중단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주권 인정, 나토가의 포기와 탈라치와 비무장화 등을 들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의견 견해차가 계속해서 이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이런 소식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7.9% 흡등하면서 두 달 연속 40년 만에 최고치를 또 달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워낙에 큰 폭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또 우크라이나 발 사태 때문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했다 라고 밝혔고 82년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난 1월에서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또 갈아치웠는데 전문가 전망치 7.8% 보다도 0.1%가 더 높았죠.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서 역시 시장 전망치 0.7%를 상위를 한 상황이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 0.5% 정도 올랐다. 자 요런 지금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 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자 그러고 초인플루엘 시대가 왔다. 요런 소식이 나왔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했죠. 자 기준금리는 0%로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상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지금 이제 돈을 푸는 부분은 이제 종료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양적완화 이 양적완화 부분은 좀 빠르게 중단을 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아무래도 양적완화를 중단하면 시중에 있는 돈을 조금 막겠다라는 거죠. 시중에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는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던 돈들이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또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증시에는 좋지 못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증시가 이제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종료를 하는 쪽으로 빠르게 종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죠. 이런 소식들이 종합해서 전개가 되면서 지금 해외 증시는 조정을 하고 있죠. 기술주들이 또 오늘 뻔하죠. 기술주들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들이 한가득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 대 1.5% 수준에서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크게 주가를 끌어 내리는 그런 움직임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전쟁에 진행되는 현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아주 큰 폭으로 또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이제 계속 이제 좀 둔감에 지는 그런 시기로 좀 적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실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 좀 하고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이렇게 이제 파동을 마무리 시키고 위냐 아래냐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커너 사태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끌어 내리는 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힘을 크게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각종 이런 증시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셀트리온 주장에서 보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주 크게 셀트리온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셀트리온은 지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 이슈, 분식회의 의혹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족쇄가 풀리게 되면 거기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주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